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둬놓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 점검 한번 하자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대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우선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쭉 한번 빈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때 뻔한 이야기들이 나와 평가원 첫 번째 모의고사 중요하다. 당연하죠. 이건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고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6월 평가원은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 사실 이게 첫 번째 떠오르는 얘기야. 나한테서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되게 중요하지. 평가원이 첫 번째로 제시하는 거니까 중요해.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중요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얘는 이런 의미도 있어. 고3과 N수생이 함께 보는 6월 모의고사입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죠. 그런 거. 이것도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고3과 N수생이 함께 보지. 6월 달에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6평이 중요하다. 1년의 첫 번째 시작이니까 그만큼 상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런 거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뭐 좀 특별한 거 없나?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다. 근데 선생님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어.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그냥 이렇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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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6평 정도 시기가 된다면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핑계가 통하지 않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 뭐 이거는 교육청 뭐 교육청까지 뭐 평가원께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이제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라고 할 수도 있어. 부모님한테든 선생님한테든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든 아 괜찮아 아직까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4월 마찬가지죠. 에이 뭐 나는 3월 보고 정신 바짝 잘해서 이제 한 달 지났는데 뭐. 겨울 때 한 게 겨울 때 해놓은 게 한 달 지나니까 까먹어버렸어.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이기도 해. 선생님 저 겨울 때 선생님이랑 완벽하게 다 됐는데 살짝 킬러를 하면서 조금 기본 주제 까먹었어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럼 이제 겨울하고 잠깐 얼마 안 된 시기라서 시즌이 3, 4월은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남한테도 나한테도. 그리고 자기 자신이 괜찮다라고 하죠. 만약에 이제 그때그때 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아 내가 이런 걸 이렇게 봤구나.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겠다. 공부를 충분히 한 시간이 있은 다음에 보는 시험이 6월 평가원입니다. 겨울방학 때 공부를 했어야 하고요. 했을 거고요. 3월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나서 준비를 했을 겁니다. 4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도 준비를 했을 거죠. 그리고 나서 치러지는 6월 평가원이기 때문에 이때는 핑계가 통하지 않아. 물론 남한텐 핑계할 수 있을 겁니다. 남한텐 핑계 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이렇게 됐었어. 근데 다 누구한테든 핑계 될 수 있지만 나한테는 못하잖아. 자기 자신한테는. 근데 그게 여러분 무의식에 쌓일 거거든. 쌓이는 거거든. 그래서 6월 평가원이 이런 의미를 갖는다.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핑계가 안 통할 거야. 나한테는. 자기 자신한테.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해서 6월 평가원을 치렀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이제 시험이 의미가 있는 거다. 이 얘기야. 사실 이제 웃기려고 쌤이 이렇게 장난치면서 얘기하려고 이거를 편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졌어. 넘어가고 어쨌든 6월 모의고사 중요하니까 시험을 좀 한번 보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잖아. 지금 좀 덜 돼 있는 것 같으면 나머지 이제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시기가 한 4월 말쯤 되고요. 5월쯤에 이게 이제 이 영상을 여러분이 보게 될 텐데 5월 첫 주쯤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행동을 내가 조절했어. 그동안 조금 공부를 덜 했다면 빡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이나 남았어. 알겠죠?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좀 대응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쌤이 영상을 찍은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3등급, 2등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항상 만점. 1등급을 목표로 갑니다. 항상 꼭대기 다. 다 맞추겠다. 이 얘기를 또 왜 하냐면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 생명과학 1컷이 얼마 정도 나와요? 라고 질문한다. 그 질문에 속 뜻이 뭐야? 선생님 유전 너무 어려운데 하나 버려도 1등급 나오지 않을까요? 가 속에 깔려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학생들한테는 쌤이 항상 얘기해. 1컷은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만점을 향해서 가는 거야. 만점 되면 딴 거 고민 안 해도 되잖아. 그치? 컷이 얼마인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목표는 만점 1등급이 목표니까 그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총 3, 4, 6, 7, 9, 10 수능은 뺀 거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6번의 테스트 할 수 있는 시험 기회가 있고 마지막에 수능에서 빡 하고 보는 건데 지금 여기 단계쯤 왔어요. 그러면 총 봐봐 거의 반절은 오는 거야. 그치? 오케이 6월 3일 날 시험을 보게 될 텐데 6월 달 보고 나면 1년의 정말 반이 지나간 거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1년의 반을 이때 점검해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목표가 이렇고 우리의 현 상황이 여기 와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뭐 화찬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으나 시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면 내가 이런 개념을 이해했고 그 개념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이거잖아. 그쵸? 이거야. 내가 이해했나? 이해하고 암기했나? 암기한 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나? 이거거든요. 오케이. 해서 이 두 개만 잘하면 되지 뭐. 그게 심플하게 보면 이거예요. 그러면 개념이라고 하는 것에는 또다시 기본 개념이 있겠고요. 개념들을 유형으로 분석을 해놨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킬러에 대한 규칙화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이게 실전으로 들어갈 거니까. 근데 물론 여러분 전체 시험 문제 중에서 최근 트렌드를 한번 따져보시면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 친구들 마찬가지 다 같이 공부를 막 옛날처럼 빡세게 이렇게 하진 않았어. 그치?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도 올해 3월 4월 시험에서도 살짝 경향이 드러났는데 기본 문제는 완전 기본으로 내. 줌킬러 막 어려운 거 이런 거 별로 없었어. 그쵸? 어려운 건 항상 어렵게 나오는 거니까 어려운 거 있고 기본 문제는 진짜 기본 패턴으로 나오는 거야.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본 문제가 얼마 정도 나오냐 12개, 13개, 14개 여기 연조리에서 나와. 그럼 줌킬러가 몇 개 나오냐 2개, 3개 나와. 그럼 킬러가 몇 개 나오냐 하나, 2개 나와. 그쵸? 아주 신유형이다. 아주 어렵다. 라고 하는 게 20개의 문제 중에 20개가 다 나오지 않아요. 그중에 20개 중에서 한 1,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막 3개 나오면 우와 이번 시험 대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개념, 유형 분석, 킬러 규칙화 그럼 킬러 규칙화라고 하는 건 잠깐 기다리더라도 이 정도까지 기본 개념과 유형 분석까지는 다 돼 있어야 되고 안 돼 있다면 우리 점검하는 거잖아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안 돼 있다면 지금 영상 이후로 한 달 동안 공부하셔야 되죠. 이걸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본 개념 어떻게 하는 거 쌤이 이제 캣을 많이 찍어놨지만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책을 빠르게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조금 이따 한 번 더 할 거야. 여러 번 반복합니다. 개념을 공부한다고 막 하나만 쫙 줄 치면서 책이 항상 앞에 부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진하게 한 번 쫙 공부했어. 한 달 지났어. 앞에 거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앞에부터 뒤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야. 한 번 진하게 공부하면서 한 달 걸리는 것보다 가볍게 30번 보면서 한 달 지나는 게 훨씬 더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들은 많이 반복하는 겁니다. 유형 분석은 문제를 풀면 문제마다 이 패턴, 이 패턴 어떤 개념에서 어떤 게 나온다 라는 거 유형을 분석하는 건데 학생들이 그거를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쌤 수업에서도 나눠놨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EBS 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문제집들을 산다면 거기에 다 어떤 소주제 적어놓고 문제, 소주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다 유형 분석 돼 있어. 그럼 내가 어디를 풀었을 때 어떻게 풀고 얼마나 잘 풀고 아니면 여긴 조금 약하니까 보완해야 되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 됐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목표가 만점이니까 킬러 규칙화 요거가 돼 있나 이거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전 문제를 풀 때 유전자가 나왔어. 그러면 만약에 미지 유전자야. 그럼 내가 이거를 우성으로 가정하고 푸나 열성으로 가정하고 푸나 유전자가 두 개가 나왔어. 우성으로 먼저 접근하나 열성으로 먼저 접근하나 이런 식의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빠르게 따다닥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어서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 다인자 유전이야. 대문자 수가 주어지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라는 규칙이 있을 거고. 만약에 유전자 형이 주어지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라는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또 뭐 가계도 분석을 볼 때 나는 가계도가 나온다. 이런 문제를 봤다. 라고 할 때 1번 뭐부터 할 건지. 2번 그 다음 뭐 할 건지. 1, 2번이 안 되면 그 다음 뭐 할 건지. 1, 2번이 됐다면 그 다음 뭐 할 건지. 이런 규칙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점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겠지? 여러분들이 쌤 옆에 있어가지고 막 문제 하나 보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은 그게 상황이 안 되니까 영상으로 만나는 거니까 자기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야. 내가 유전자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쌤이랑 공부했었던 얘기들이니까 DNA 상대량이 1이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계체의 여러 세포 문제인지 지원기 세포 분열 과정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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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정리를 하고 나서 거기 킬러 문제들이 있다면 규칙화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고속에는 이렇게 숨어있는 많은 얘기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 두 개를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기본 베이스 12개, 13개를 맞추려면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만점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거야. 물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쏟을 때는요. 여기 한 20, 30% 쏟고 여기 한 70, 80% 쏟을 거거든. 그게 맞는 거예요. 쫙 하고 올라간 다음에 그 위에 최상위권 문제들 맞추는 게 힘들거든. 그 힘든 걸 우리가 해낼 거고 해낼 수 있는 거고. 그런 건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 개념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개념을 알았다. 이게 끝나면 안 돼. 왜냐하면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럼 개념을 다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연습할 때 어떤 문제들을 푸는가? 기출문제 풀어야죠. 항상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출문제야. 국가 차원에서 국가에서 문제를 만들어주신 출제진들이 빡! 하고 던져주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싹 다 모아서 풀어봤는 거지. 선생님한테 얼마 전에 학생이 또 이제 어렸을 기숙에서 되게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이 와서 선생님 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더 해야 될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고민하더라고. 문제 더 있으면 이렇게 추천해주세요. 이런다. 그래서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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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풀었니? 라고 물어봤어. 마음이 급하니까 이쪽에 대한 걸 나한테 요청한 거겠지. 그치요? 근데 기출문제를 싹 다 풀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조금 남았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럼 너 EBS 다 풀었니? EBS 지금 현재 기준에 스틱이 나와 있으니까 다 풀었니? 조금 남아있더라고. 우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이런 거예요. 요 순서입니다. 기출문제를 최근 3개년 치를 풀어보잖아? 그러면 쌤 거에서도 이제 3개년 치를 모아놨단 말이야. 유형별로. 하나의 유형마다 적어도 8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 3년 동안 나왔어요. 그죠? 3년 동안 7번의 시험이 1년에 7번의 시험이 있고 3년이면 21번이잖아? 그러면 20개의 문제가 있는 것을 딱 보면 얘는 매번 시험마다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문제를 풀다 보면 보기가 계속 중복돼. 똑같은 먹이 또 나와. 이게 같은 내가 풀었던 건가? 하고 보면 하나 정도 달라. 그림에 티 하나 다르고. 그런 걸 풀어보면 여기에 나오는 요 패턴들은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적어도 3개년이야. 많이 푸는 학생들이라면 예전 거까지 찾아서 5년치 7년치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게 아니라 좋지. 그치?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중요하게 푸시는 걸 추천하고요. 당연히 이제 6평 보기 전에 스특은 다 풀어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매번 얘기하지만 학생들이 요거를 약간 이렇게 어떤 그 성서처럼 이렇게 되게 귀중이 간직하고 열어보지 못해. 열면 큰일 나는 것처럼 갖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막 풀어. 옛날에 얘기했잖아. 옛날에 찢어갖고 막 풀어서 찢어서 먹고 막 이런다고. 물론 이제 나 때는 아니고 더 선배일 때를 들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EBS 숲 같은 거 다 풀었어야지. 몇 번이고 풀었어야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봤어야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게 6평 전에 풀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설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체크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한 얘기만 더 할게. 학생들이 고민이 되게 많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그 얘기를 좀 한 거고 기본 개념을 반복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빠르게 여러 번 읽어봐라. 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는데 그걸 진짜 한 학생이 있어.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제가 이거 한 열 몇 번 읽어봤더니 페이지 넘기려고 할 때 뒤에 게 생각이 난대. 지루하대. 너무 다 한대. 이 책에 있는 게 머릿속에 넘기면서 다 여러분 만화책도 많이 보면 뒤에 그림 장면 기억나죠. 그죠? 똑같은 원리가 돼버린 거야. 그럼 그 학생은 머릿속에 많이 들어간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반복하고 싶대. 근데 지루해서 못할 것 같대. 다른 방법을 알려달래. 선생님이 대답한 이야기를 지금 소개합니다. 그렇게까지 반복을 했어. 너무 잘했어. 그렇게까지 반복하잖아. 그러면 진짜 지루한 게 맞아. 사람인지라. 그리고 막 뒤에 기억나. 몇 개가. 그럴 때는요. 기출문제 활용하시면 돼요. 이 기출문제를 펼쳐놓으시고 풀란 얘기가 아니야. 오래 걸리잖아. 우리 시간 별로 없잖아. 6월까지 뭐 예를 들어 한 달이 남았다고 치면 기출문제를 좀 빠르게 훑어보고 싶어. 뭐 유전이나 자극전달 킬러나 근수축의 계산 문제나 이런 좀 시간 오래 걸리는 것들 말고 기본적인 문제들을 빠르게 보고 싶어. 그럴 때는 해설지를 옆에다 펼쳐놓으시고 문제를 놓고 틀린 건 보지 말고 옳은 것만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풀란 얘기 아니에요. 문제 보고 답보면 옳은 보기가 나오잖아. 옳은 보기 읽고 해설지에서 옳은 얘기만 찾아서 읽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건 선생님이 하는 일이지. 그치? 학생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추려서 출제까지 해놓은 핵심 요약본이 문제잖아. 문제를 읽고 옳은 것만 찾아보면 핵심 요약 정리가 되는 거야. 그거를 3개년치 5개년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떠한 개념이 있을 때 그 개념의 핵심 문제들은 3년에서 5년에는 무조건 다 나와. 그 내용들을 옳은 보기만 정리 옳은 보기만 반복해서 읽어. 문제 읽고 답보고 문제 읽고 답보고 이렇게 풀 시간이 없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기본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핵심 요약 정리가 되는 거거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틀림보기를 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림보기는요. 이게 막 턱대고 틀려버리면 우리가 다 쉽게 걸러내잖아. 그러니까 출제할 때 보통은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을 보기로 집어넣을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옳은 보기만 봐라 라고 하는 건 틀림보기를 봤을 때는 자꾸 머릿속에 그럴듯해.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 머릿속에 오개념이 들어가 버려. 그래서 틀림보기는 아예 보지 말고 만약에 틀림보기를 본 다음에 그걸 옳게 고쳐서 아 이런 원리 이렇게 나오면 난 주의해야 되겠다 라고까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베스트이긴 한데 시간이 없을 때 하는 공부법을 알려주는 거니까 무조건 틀린 건 지우시고 옳은 것만 보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딱 맥락은 두 개야 개념과 문제 너 이거 이해했니? 이런 종류 알고 있니? 이거 풀 수 있니? 이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개념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쌤이 한 명 한 명 다 같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푸나 보고 싶고 하긴 한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어떤 식으로 점검해야 되는지 또 내가 점검한 다음에 내 수준에서 어떻게 대응해서 나가고 연습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해서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쌤이랑은 강좌와 또 그 다음 캐스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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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